사랑은 서로 세워줍니다 오늘은 사랑은 서로 세워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사랑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인데요 독일 소설가인데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소설 제목이 깊이에의 강요라는 책입니다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여인이 초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론가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평론가가 작품을 쭉 보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당신에는 깊이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평론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여인은 그 말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의 평론가의 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신문에서 평론가는 또다시 그녀 작품의 깊이가 없음을 애석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여화가는 그 신문을 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완성한 작품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작업 중인 것도 다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하나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에도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꼭 마지막 가서 그들 또한 평론가처럼 그녀 작품의 깊이가 없음을 애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신문에서 비평가의 그 글을 그대로 외워서 그 여화가에게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어요 그 평론가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한 주 동안 내내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멍하니 앉아서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바람에 제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난 깊이가 없어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에 멈췄습니다 대신에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미술책도 들여다보고 다른 화랑과 박물관도 미술관도 돌아다니면서 깊이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깊이를 내가 알 수 있을까 노력을 했습니다 서점에 들려서 유명한 철학자의 책도 샀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찾아보면서 깊이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애를 써보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 화가는 점점 이상해져갔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 화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약과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외모는 점점점점 망가져가고 옷차림도 후줄근해졌고 집안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간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는 결국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던져 죽음을 택했습니다 언론들은 물만난 물고기처럼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퍼날랐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여류 화가의 참혹한 최후는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최고의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대중들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왜 죽은 것일까 그녀의 작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그 죽음의 실마리를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엔 깊이가 없어서 애석하다 했던 그 평론가였습니다 신문에 실린 그의 글에는 그녀의 죽음을 깊이의 열정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녀의 그림엔 너무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평론가는 깊이가 없다는 무심코 던진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줬고 그 화가는 그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은 화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점점 고통스러워졌고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깊이가 없다 한 얘기가 무심코 던진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바꾸는 평론가의 모습에서 드러나듯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고 모호한 돌이기도 합니다 과연 깊이라는 게 점수로 매겨지는 걸까요? 우리는 타인의 말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타인의 평가에도 신경을 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 평가, 그 시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을 듣는 사람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지식이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무식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저는 교육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좀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것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지식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지식을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그 지식을 잘 다독거려 줍니다 사랑은 결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은 교만의 반대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줍니다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서로를 넘어뜨리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돌보도록 인도해 줍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세인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지식의 결과로 바울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의 스승 가말리엘을 너무도 사랑했다면 스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세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유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말하자면 저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약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충고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자고 얘기한 그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일을 막게 될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 충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인 바울은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만했던 바울은 겸손해지는 경험을 한 후 아나니아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지만 사랑은 바울을 온전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처럼 많은 지식이 없는 이들 자신들과 그 지식의 레벨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청한 정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많은 문화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러 신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었고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들이 로마에서 서로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에서도 고기를 팔았지만 때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들어온 고기들이 많았고 그것들은 고기를 파는 상점보다 훨씬 더 값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이 다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양들이 성전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우스나 아폴로나 아테네나 등등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지고 난 후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 신들에게 바치는 동물의 몸에 자신들이 제사를 드렸던 신들이 그 몸으로 들어가고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들 몸에도 신이 깃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은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신 지혜가 많은 신 싸움을 잘하는 신 힘이 있는 그런 신들을 자신들이 몸 안에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식도 많아지고 힘도 강해지고 지식도 아주 높은 자리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고기를 먹는 일 식사를 먹는 일을 예배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월 첫 주 성찬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처럼 고기를 먹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우스나 아폴로나 아테네 등등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지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받쳐진 재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뭔가 깨름직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그리스 신들을 섬겼고 우상들에게 받쳐줬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했습니다 마음에 뭔가 걸렸습니다 이제는 우상들이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뭔가 걸리고 깨름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미 우상들을 다 버렸지만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마치 그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일 같아서 그런 깨름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이런 감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맞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권면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지식으로 교만해지기보다는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서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을 권면해 줍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똑똑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일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가늠과 혼전관계를 걷는 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도 명확하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무엇이 죄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모른 채 합니다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뒤로는 가증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혼전순결서약 이런 거 했던 분이 그 중에 몇몇 여자아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늘 것을 사모하고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바치는 것이 훌륭한 저축이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자신과 가족들은 비자금을 만드는 지조자들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들이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렇게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손가락질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봉사를 해도 욕먹고 봉사를 안 해도 욕먹고 참 어렵죠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하기 가장 힘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하는 게 가장 힘든 데 한국 사람 앞이에요 여기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하면 못해도 잘한다 그래요 영어를 해놓고도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서 해놓은 내가 미안한데 창피한데 들은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어요 자신이 죽었다 깨나도 한국말로 말을 못하거든요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악기를 해도 잘한다 잘한다 그래요 자기는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나이에 그만큼 배워서 하는 게 너무나 예쁘고 귀여우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우리끼리도 막 아 이건 이렇게 틀렸어 저건 틀렸어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실력하고 저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교인이 100명이면 100개의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100명의 다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뜻이 같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이 같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 같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같아서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도 함께 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모였는데 성품들이 다 달라요 성향들이 다 달라요 경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일들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일하는 것도 어렵고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견딜 수 있을 만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늠이 죄인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죄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쫓아가서 꾸지시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놓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거듭나는 방법을 차분하게 인내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모두는 다 똑똑한 분이세요 맘모스 은혜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치고 어리석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아주 현명한 선택들을 하셨어요 그죠?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성경통독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쌀도 받으셨고 증서도 받으셨어요 성경공부도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알아서 그걸 잘 피하고 다니세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지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현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지 않게 만듭니다 형제를 멸시하게 만드는 교만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바른 순서입니다 또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늘 스스로 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가 언제 나신지 아세요? 나 이 정도면 운전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사고 납니다 아 나 사고 한 번도 안 냈어 나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한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함께 구덩이로 빠지고 만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절제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때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내세우면서 잘난 체하는 사람 얼마나 꼴분결이고 반맛이 없습니까? 그죠? 하지만 별로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진실하고 선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칭찬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자신의 자유만 강조하는 사람은 정말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천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예의가 발라도 절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의 이웃이 또한 형제가 또 자매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이 저렇게 살면 안 돼 또 목사님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한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걸 볼 때 혹은 실수하는 걸 볼 때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 다시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것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 없고 받아주지 못할 것 없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에게 내려오는 지혜의 말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무지가 늘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못 추간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지식을 많이 채우기보다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못 추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